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 레드윈사에서 나오는 CQB 스쿠프의 접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셨어요. 구독자분이 아이디 반목자님께서 이거 자기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1배율에서 6배율 이렇게 배율을 올렸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배율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2배 부터 6배까지 이렇게 촬영이 되는 모델입니다. 촬영이 아니고 볼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방거리가 1배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보다는 조금 멀리 있게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 거리가 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이게 유리창이 상당히 더러워가지고 좀 뿌옇게 보이는데 실제로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어쨌든 1배율일 때 이 정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이거를 3배로 확대를 했을 때입니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한 3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3배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6배 최대 배율이죠. 이 모델에 따라서 배율은 1.5배부터 6배, 8배도 있고요. 또는 1배부터 4배율까지 되는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그 저방거리 정도로 맞춰가지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무난한 거는 지금 여기 레드윈사의 1.2배부터 지금 이게 6배, 6배율까지가 있습니다. 보통 6배율까지 놓고 잘 안 써요. 게임을 뛰든지 아니면은 뭐 슈팅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집에서 타겟팅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은 6배가 아니고 뭐 12배율까지 올려 쓰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좀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내가 슈팅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게임용으로 쓴다든지 이럴 때는 꼭 이 앞부분 이렇게 있는 덮개 이 덮개 같은 경우도 꼭 구매를 하시고 이 앞부분에는 지금 킬프레시라고 있습니다. 이 킬프레시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비탄이 맞았을 때 이 렌즈를 보호해주는 킬프레시도 꼭 같이 구매를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드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이 영전 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해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받고 싶으면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직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